2024 충남 탄소중립국제콘퍼런스가 지난 29일 부여에서 개막했습니다. 행사는 기후행동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15개국 탄소중립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해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충남은 고탄소산업이 밀집돼 있는 탄소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지만 역발상으로 탄소중립경제의 특별도를 선포했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국제협력기구인 지방정부 메탄행동연합에 가입했습니다.